페더웨이 통합한국학교가 지난 15일 오픈하우스 행사를 열어 성황리에 마쳤습니다. 대면으로 이루어진 이번 오픈하우스에는 뜨거운 관심 속에 200여 명이 넘는 학부모들이 참여해 자녀들의 한국어 수업을 관람했습니다. 올 2022-2023학년도부터 새로 학교장을 맡게 된 한희수 교장은 지금까지 학교가 잘 성장해 올 수 있었던 것은 학생들과 학부모, 교사 및 여러 봉사자의 관심과 격려, 지원 덕분이라며 감사의 인사를 전했습니다. 학부모들은 학생들의 교실을 찾아 공개 수업을 참관하고 자녀들의 학교 수업에 대한 궁금증을 해소했습니다. 오픈하우스 일정이 끝난 후에도 학부모들은 학생들의 간식 시간을 지켜보고 학교 운영진 및 학부모들과 서로 소통하며 친목을 다졌습니다. 페달웨이 통합한국학교는 매주 토요일 235명의 학생이 총 13개의 학급에서 한국어 수업을 수강하고 있는데 대기자 명단에 있는 많은 학생들이 2학기부터 등록할 수 있도록 학급을 증설하기 위해 지속해 교사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궁금한 사항이 있는 분은 학교 홈페이지 koreanschoolfw.org를 참고하거나 info at koreanschoolfw.org로 문의하면 됩니다.